정토에 가면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? 정토에 가면 어머니를 안 찾으실 수도 있어요 정토에 일단 가세요 또 거기 계시면 뵙고, 그렇죠? 또 이렇게 윤의 타이밍 안 맞아서 못 뵐 수도 있잖아요 또 언젠가 만나는 지금 우리는 우리 현실의 삶만 알잖아요 여기서 드는 마음은 그대로 우리 인정하자고요 정토 가서 또 뵙고 싶고, 그렇죠? 저도 그래요 정토 가서 뵙고 싶고 다 하다 이 마음은 이 마음대로 소중하다 그런데 그건 저는 인정해요 제가 정토 가면 또 다른 마음일 거다 그때는 또 그때에 맞게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항상 기본은 뭐예요? 아공, 법공, 구공의 관점 늘 나의 현존은, 나의 근원적 현존은 참나다 참나의 현존이 있기에 애고도 현존한다 법공,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다 사후세계건 물질계건 다 참나의 작용이다 구공, 육바람일 하는데 최선을 다하죠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보람이다 이렇게 기본 진리, 기본기를 다지면서 내가 처한 곳에 최선을 다하자 여기 처에서는 이번 생이라면 좁은 시야를 갖고 보니까 슬프고 답답하고 어머니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초라도 한번 안아보고 싶은 게 소원이고 고감정은 고감정대로 소중하고요 또 우리가 정토 가면 거기 가서 또 깨워서 더 우리가 또 보람찬 삶을 또 살 수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좁은 인간관계 틀로 볼 수 없을 거다 더 폭넓은 인간관계 차원에서 거기 가면은 이번 생의 어머니만 만날까요? 전생의 어머니는, 그 전생의 어머니는 어머니들 줄 서세요 뭐 이래야 되네요 재밌죠? 이런 생각도 해보시는 거예요 사고의 폭을 좀 넓혀보자고요 지금 이 감정도 소중하지만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1초라도 한번 안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10년도 된 것 같은데 잠을 자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이 최악이다 해가지고 몰려가지고 학당도 안 되고 최악일 때예요 진짜 이도저도 다 안 되고 최악일 때 이 일을 난 어떻게 할 거냐 최악일 때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안았어요 안고 딱 눈을 떴는데 깨버린 거죠 근데 그 안았던 촉감이 그대로 남아있는 어머니가 와서 한번 안아주고 가시는 그런 체험도 했었어요 우리는 도반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도반이라고 보자 그랬잖아요 도반, 영원한 도반, 인연 있는 도반 그 중에 친한 도반들은 더 같이 함께 도닥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을 도반으로 생각하고 항상 또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은 도반이 있죠 그런 도반으로 넓게 보게 될 겁니다 정토에 가심 지금은 좀 매몰된 시야가 있더라도 그땐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 저도 매몰돼 있죠 누구나 다 이 조건에서 물질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과 연계 차원에서 살아가는 건 또 다르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섯 번째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